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막내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소식 갖고 오셨습니까? 먼저 준비한 오디오 컷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국정 정치 선약의 조사 집단이 아이들에게 사상과 이념을 강조하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무기로 어른들의 정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원고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인원고? 어제 턴나이트라는 보수단체의 강민구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턴나이트를 비롯해서 자유법지센터, 자유대한호국단 이 세 보수단체가 학생들에게 반일운동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인원고 교장 그리고 교사를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과 형사고발을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장과 교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마라톤 대회에서 학생들에게 아베 정권을 규탄하자, 강제징용 사죄하라, 이런 구호와 플랜카드를 쓰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딱 팩트입니까, 그러면? 네. 확인된 팩트입니까? 팩트죠. 그런데 이걸 갖고 형사고발을 하겠다?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교장의 태양광 사업에 학생들을 동원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일 큰 건 역시 방금 들으신 대로 반일 사상 그리고 편향된 정치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논란은 이게 과연 형사고발감이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세 보수단체는 직검 난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검 난명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비이커 뉴스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형사고발은 이 세 단체, 자유법지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가 과연 어떤 단체인가 하는 겁니다. 혹시 보수단체들이 이국종 교수가 근무하는 아주대병원으로 몰려가서 규탄 집회했다, 이런 기사 보신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이국종 교수가 지점 나와서 마이크 들고 또 연설을 또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정작 이국종 교수 본인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해명하니까 바쁘다면서 말 끊고 급하게 짐 싸서 떠나버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 집회를 주관한 단체가 바로 이 세 단체입니다. 그런가요? 네. 최근에 있었던 보수단체 집회들을 보면요. 이 세 단체가 세트로 공동으로 주관하는 집회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세 단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볼 때마다 제가 궁금했던 지점이 저 세 단체가 상당히 친한가 보다. 늘 세찬게 움직이는데. 그런데 보수단체 세 곳이 모여서 합동으로 집회를 여는데 사람 숫자가 왜 저렇게 적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단체가 연대 집회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현상 아닙니까? 네. 연대 집회를 하고 사람이 많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세 단체가 집회를 하게 되면 조선일별을 비롯한 언론 기사들이 보수단체 세 곳에서 집회를 주관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세 곳이나 연대 집회를 했구나. 꽤 큰 집회였겠구나. 그런데 찾아보면 왔다 갔다 하는 스태프를 다 합쳐도 2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 단체들이 직접 찍은 유튜브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봐요. 그래도 그래요. 그리고 이 세 개 단체가 지난 10월 22일에 교육청에 이런 거 좌표장 교육 관련 청원서를 냈거든요. 이 청원서를 보면 단체 이름이 다 다른데 대표자도 다 다르고 그런데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다 똑같아요. 그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세 단체가? 사무실 주소도 갖고 늘 붙어 다니면서 집회를 주관하는데 왜 굳이 단체 이름이 세 개로 나눠졌는지 이 부분은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방금 말했던 인원고 좌표장 교육 관련 청원서에 대해서 한마디 더하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이 청원서는 인원고 재학생, 학생들 150명이 낸 청원서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청원서 내용을 보면 자유법지센터 대표자 장다령, 자유대한호국단 대표자 오상종, 터라이트 대표자 강민구 이 세 명의 이름만 있습니다. 학생들 이름 없어요. 150명이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학생 이름은. 이 세 명만 있어요. 언론의 오보인지 아니면 이들 단체가 언론에다가 학생들의 이름을 이용한 언론 플레이를 한 건지 이것도 역시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만약에 오보가 아니라면 처음 들었었던 말, 아이들을 이용하고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정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강민구 대표의 말, 반사해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형사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 교육중립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정치적 중립의 의무 이반이겠습니까? 그런데 민족문제 같은 경우를 그 범죄에 놓고 볼 수 있는가? 이게 또 논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강제신용문제, 위안부 사과 문제를 가르치는 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뭘 가르쳐야 되죠? 그러게요. 이것도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까요? 네.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판단을 넘기는 걸로. 애청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는 방송이 바로 시선집중이니까요. 마무리 멋있었습니다. 이종훈 막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상. 김종배의 시선집중. 한글자막 제공자